네, 서울의 낙원학기에서 도착한 소화물입니다. 이게 원래 오늘이 택배가 없는 날이라서 우리 낙원학기 사장님께서 이거를 고속버스 편으로 보내주셔서 방금 찾아왔습니다. 제가 오늘 도착한 이 하모니카를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포장을 꼼꼼하게 이렇게 했죠. 여기 지금 이제 하모니카고요.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이게 그거네요. 마틴에서 나온 기념 옷입니다. 티셔츠. 이거를 또 선물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고맙고요. 다른 흔들림은 없습니다. 쉬우고. 자, 이제 이게 오늘 제가 주문한 토너 크로매틱 하모니카이거든요. 여기 보니까 낙원학기 김낙원. 아, 이름이 또 낙원이시구나. 네, 아, 이름이 참 좋네요. 자, 이게 이제 제가 구매한 크로매틱. 크로모니카 270 딜럭스라고 하는 하모니카입니다. 역시 독일에서 만든 그런 제품이고요. 안을 열어보면 이런 형태로 설명서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융, 하모니카를 닦는 융이 있죠. 네,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, 슈퍼 크로모니카 270 딜럭스. 네, 이 하모니카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. 음, 이게 이제, 에, 그, 그냥 크로모니카 270이 있고요. 이거는 이제 270 딜럭스라서, 이 입구 부분, 부는, 이 부분이 동그랗게 돼 있죠? 네, 네모나게 돼 있는 거죠. 이게 이제, 아무래도 빠르게 연주할 때 입 모양을 빨리 하시도록 한, 그런 모양입니다. 네, 자, 아주, 어, 이 뒷부분은 이제 나무로 돼 있어서, 소리가 굉장히, 음, 좀 부드럽게 나는, 그런 소리일 것 같아요. 어, 음, 한번 부러보면, 네, 소리는 뭐, 제가 딱 원하는, 그런 소리입니다. 자, 제가 이걸 가지고 한 곡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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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